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마워, 나 줄게 그래, 잘 다녀왔다 근데 여러분이 또 주세요 해봐야되겠다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조세요 조세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 농담을? 조세요? 줄까요? 잠시 줄까? 먹고 싶어? 조금만 줄 거야 내가 박이태를 죽이려고 했겠니 내 아들 하루를 괴롭혔었잖아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윤아 너를 죽였어 네가 하도 우리 하루 괴롭히래 어쨌든 그때는 그 진심이 우리 죽은 거야? 응 주세요 응 이거 어떻게 하라고 손 올렸어? 그렇죠? 응 나 여기 있어요 응 나 여기 있어요 응 나 여기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?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어떻게 해? 이렇게 올렸어? 자꾸 먹으면 안 되는데 딱 한입만 더 줄 거야 알았지? 어? 한 집에서 사는 게 무섭다 자 근데 왜 내가 이 집에서 지나가? 나가면 어머니가 나갈 때 다 먹으면 안 되는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뭐 또 가라고 위로 올렸어? 언니한테 이렇게 달라고 주세요 그래 주세요 그래 주세요 이제 안 속아? 어머니는 오빠을 위해 살인을 결심하지 않나 오빠는 이제 안 먹어도 돼? 그니까 나 달려가질 않나 아 어 고마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